아 틱톡에 뭐 올리지? 올릴 거 없는데? 이거다! 재밌지? 재밌지? 아 하트 완전 마지막 했지? 키키키키킹 올려봐야지! 아 뭐야 하트 얼마 안 달리네 아 이대로 떡락하는 건가? 아 안돼! 그래 뭐라도 해야겠어 이대로 있을 수 없지? 우와 요즘 핫하다는 불닭 도전 비비면은 만두 말랑이랑 같이 먹는 척하면 하트 많이 나오겠다 재밌겠다 비빔면은 만두랑 먹어야지 근데 진짜 만두가 아니라 말랑이라 재밌겠다 찬물에 씻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소스를 넣어줍니다 맵 중수 맵 고수 맵 맵신 맵왕? 아 나는 매가 맵신 매장으로 가야지 아니다 맵 고수로만 가야겠다 맵 고수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섞어줍니다 오호 아 맛있겠다 좀 매울 것 같은데 아 그렇다 틱톡 와 이제부터 만두랑 비빔면을 먹어보겠습니다 아 매워 아 매워 아 이제 만두를 만두만두 어 이건 만두가 아니라 말랑이잖아 뭐야 말랑이잖아 말랑이잖아 말랑말랑말랑이 하! 됐어 완벽해 하트 엄청 눌리겠지 키키키키 키키키 키키키 하트가 많이 달렸나 뭐야 말랑이잖아 말랑말랑말랑이 뭐 뭐야 이번 영상도 망했잖아 아 어떡해 이대로 포기할 수 없어 으흐흐흐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어허 오리온 아 맛있다 야 너 맨날 그거 먹냐 아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중독적이야 나 한입만 싫어 또 뭐 찍냐고 아 나 한입만 어? 조금만 먹을게 아 그럼 조금만 먹어라 아 아 아 뭐냐고 내 마시멜로 아 또 못찍냐고 내 마시멜로 다시 사놔라 아 알겠어 사줄게 사줄게 아 진짜 아쉬워 이거 올리면 되겠다 어 대박이다 이거 대박났다 완전 대박 역시 뺏어먹기가 짱이야 오 완전 반응 좋은데 뭐야 야호 남의 마시멜로 다 뺏어먹고 신났네 박스에꺼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뭐야 말랑이야 만두 말랑이 나도 한 번만 보자 새우만두야 고기만두 벌레만두 여러분 만두만랑입니다 새로운 만두만랑이를 공개합니다 어떤 모양인지 야채만둘지 새우만둘지 야 뭐야 아 뭐냐고 깜짝이야 아 진짜 뭐야 이게 아 너무 웃기다 아 웃기다 어우 너 죽을래 진짜 깜짝 놀랐잖아 살래 깜짝 안 놀랐잖아 어우 거꾸로 따라하지 마라 빠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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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 아 진짜 오리온 틱톡 강나서 참는다 !!! 아 disaster 오오오오오우 오오오오오옥 오야? skr 아 말랑이야? 아 만두만랑이야 나도 한 번만 보자 새로운 만두 말랑이를 콤비 합니다 모양인지 야채 만들지 새우 만들지 아 진짜 오 대박 이 영상도 대박 났어 오 내 도마뱀 덕분이네 좋아 인기 틱톡커 되기 대상공 아 진짜 왜 그러냐고 괜히 와서 난리나고 진짜 도망가지 마라 너 일로 와 아 진짜 오리온 짜증나 아 오바퀸 누나 놀리는게 짜잘했어 여러분 오리온한테 복수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 영상에 좋아요 3000개 이상 넘어가면 제가 오리온한테 진짜 엄청난 복수를 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아 죽었어 진짜 아 죽었어 진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처럼 산들바람 아 Smooth Interview 아 아